41. 다음 당류 중 제빵용 리스트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는 것은? 1. 자당 2. 메가당 3. 과당 4. 유당 정답은 4. 유당 42. 일시적 경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가열시 탄산염으로 되어 침전된다 2.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다 3. 황산염에 기인한다 4. 보일러에 쓰면 좋은 물이다 정답은 1. 가열시 탄산염으로 되어 침전된다 43. 이스트푸드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물 조절제 칼슘염 2. 이스트 조절제 암모늄염 3. 반죽 조절제 산화제 4. 이스트 조절제 글루텐 정답은 4. 이스트 조절제 글루텐 44. 정상적인 빵바류를 위하여 메가와 유산을 첨가하는 것이 좋은 물은? 1. 산성인 연수 2. 중성인 악영수 3. 중성인 경수 4. 알칼리성인 경수 정답은 4. 알칼리성인 경수 45. 동물성 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1. 버터 2. 대두유 3. 면실류 4. 코코아버터 정답은 1. 버터 46. 수소 첨가를 하여 얻은 제품은? 1. 쇼트닝 2. 버터 3. 라하드 4. 양기름 정답은 1. 쇼트닝 47. 당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인슐린 2. 리파아제 3. 프로테아제 4. 펩신 정답은 1. 인슐린 48.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1. 피마자유 2. 대두유 3. 참기름 4. 어유 정답은 1. 피마자유 49. 다음 아미노산 중 필수 아미노산이며 분자구조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1. 라이신 2. 발린 3. 티로신 4. 메티오닌 정답은 4. 메티오닌 50. 단백질의 소화와 관계없는 것은? 1. 펩신 2. 푸티알린 3. 트립신 4. 키모트립신 정답은 2. 푸티알린 51. 다은중 부패 진행의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펩톤, 펩타이드, 아미노산, 아민, 황화수소, 암모니아 52. 병원체가 음식물, 손, 식기, 왕구, 곤충 등을 통하여 입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것 중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1. 이질 2. 폴리오 53. 장티푸스 4. 콜레라 정답은 2. 폴리오 53. 독소형 식중독에 속하는 것은? 다은중 어느 것인가? 1. 포도상구균 2. 장연비브리오균 3. 병원성 대장균 4. 살모넬라균 정답은 1. 포도상구균 54. 페리스토마의 제일 중간 숙주는? 1. 쇠고기 2. 배추 3. 다슬기 4. 붕어 정답은 3. 다슬기 55.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웨치균 2. 보툴리노스균 3. 살모넬라균 4. 포도상구균 정답은 4. 포도상구균 56.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1. 계량제 2. 유화제 3. 점착제 4. 팽창제 정답은 1. 계량제 57.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치륜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한 것은? 1. 화학적 합성품 2. 식품 3. 용기 포장 4. 식품 첨가물 정답은 4. 식품 첨가물 58. 다은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1. 세균성 이질 2. 디프테리아 3. 홍력 4. 인플루엔자 정답은 1. 세균성 이질 59. 식물성 색소가 아닌 것은? 1. 플라보노이드 색소 2. 식용색소 적색 제40포 3. 염록소 4. 안토시아닌 색소 정답은 2. 식용색소 적색 제40포 60. 주로 냉동된 육류 등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수막염이나 임신부의 자국 내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은? 1. 대장균 2. 살모넬라균 3. 리스테리아균 4. 포도상구균 정답은 3. 리스테리아균 4. 브라운 9. 보라 5. 펜 5. 펜